ㄷㄷ ㄷㄷ ㄷㄷㄷ ㄷㄷㄷㄷ ㄷㄷ ㄷㄷ 넌 절대로 끝낼 수 없을거야 고양대 질 데미지 두번 대단원에 막 remind 중결은 뭐 피기하면 요가 없지 없네 이걸 풀 딜해 구강대 지팡이 좋지 도개 강합니다 궁 쓰고 싶다 슬더스처럼 성격이 됩니다 슬더스를 안 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넘기는 거고 다음에 또 나와요 1마비를 가한다 마비 상태면 주사위 반원 고전하 버저팩 화면에 의심에 뙔기 ust소 트루 고야다 송결 수사위 더 받고싶다 아직은 별 문제없는데 종결 어릿광대 대단원 4번 사용 가능 이게 나중에 복제 찬스가 나와가지고 요런걸 강호하는게 좀 편하긴 해 아 아 아 아 아 필날레가 되게 한창 치고 필날레는 있을걸요? 없나? 복제 가능해요 마무리 카드 스냅하면은 장난 아니겠네 그러면 아 이거 스냅 써야되나? 진짜 대단원 되겠네 다이스 그립 무시하게 캐치 캬치 영능 쓸때만 지나치게 되셔야죠 어... 와... 이런 칼찌색 카드를 파괴한다 뭐든지 파괴한다 퍼벙 파괴해 퍼벙 파괴해 퍼벙이 퍼벙했다 매터나라가 빙결 퍼벙이네 하음 짝수 좀 줘봐 아이씨 짝짝 1 아니 짝수 하나도 없어 아이씨 짝수 게임에서 도전하였다니 헉, 헉 퍼벙 두 개밖에 없이 아, 1댄 캔디먹고 땅과 잡을 레벨업 허영꾼 쌍승 퍼벙 얼음의 약함이다 얼음의 약함이다 버저 타이밍 왜 맨날 인오냐 타이밍 진짜 안 맞네 아, 이거 보인다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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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, 하 하, 하 흠 에게이바면서 마비효과 너무 구자 도우면 안 돼 흠 띵 하 하 하 하 빙결화염 약화에 비해서 독보적으로 굴린 것 같아요. 답이 안 나오는 수준이야. 약화가 쩡인 것 같아요. 약화가 쩡인 것 같아요. 이걸 또 쏜 돼야 돼. 저주가 죽긴 한데 문제는 안터지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. 이제 남은 터벙까지 지우면은 터벙 하나가 쓰레기가 된다. 이제 남은 터벙까지 지우면은 터벙까지 지우면은 터벙까지 지우면은 터벙까지 지우는 것 같아요. 아니 발병가 저렇게 잡히면 어떡하냐. 이렇게 해서 스냅하면 28뎀인가. 28뎀인가. 아니 죽은 것만 복잡하는데? 사기 아니야. 사기 아니야. 상승을 먼저 줬어야지. 상승을 먼저 줬어야지. 드루 꼬라질. 이걸 대단원을 쓰네. 아니. 아니 왜 이렇게 재수없지. 아니 이거 좀 많이 재수없다. 상승을 먼저 줬어야지. 봐봐. 나는 고무공이고 너는 접착제야. 대단원 덱 되겠는데? 제거만 잘 되는. 근데 제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모든 적이 바위를 얻는다. 이거 너무 심한 페널티일 것 같은데? 1룬을 획득하지 않는다. 저거 1룬 획득하던데? 내 게임보 이상해. 주거껌. 롤리팝. 주거껌 빠다줘. 썩과. 저게 파도스라이든.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, 피해기 할거야 나 살살고 생각했다 턴 끝나면 없어지는 건데 잘 못생겼다. 지금은 그러면 대단원 쓸 때까지 카드 다 필기하는 게 지금 덱에서는 제일 쎄겠네. 보석가 더블 약해. 음...이게 아닌데... 나비도 찾던 데 걸리네 후...이홍... 스냅 있으면 참 샌드마리옹 광대 자세가 저게 아마 최대값으로 넣을거에요 영 눈빨 캐릭터 영 눈빨 캐릭터 영 눈빨 캐릭터 아니 빌어벅을 짝수는 왜케 음냐 돌겠네 진짜 영 눈빨 캐릭터 영 눈빨 캐릭터 ion 히야쿨 3 회복한다 다음 턴에 잡긴 하겠네 아 빈결되면 안되겠다 아 잡는구나 어우 이거 덱이 너무 문제가 있네 퍼벙 지우지 말걸 그랬나 타노스하고야부터 잡자 롤리팟 그래도 이번 전투 끝나면은 꽤 세지긴 하네요 타노스 저 여기 체력과 낀 것만 칩니다 타노스 아 아 아 아 덱이 어느정도 쎄지기 전까지는 되게 광대가 답답하네 그리고 당홍 전 장롬을 해봅니다 영래는 들고 가고 슬롯 머신 모자귀 장비를 얹는다 카드를 판매한다 드디어 드디어 퍼벙을 지우는구나 퍼벙버저 어디갔어 백수냐 버저망치버저 무시한다 필요없어 뭐 강화지 피날레 강화해서 적었을까 대단원 스냅 대단원 그러면은 14 곱하기 4댐인가 연간 복사 주사위를 던지게 된다 던지는것도 나름대로 빡세긴 할거같은 불약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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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약하지 못해석 불약하자 마다리 불약할거같은 불약하자가 불약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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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해 근데 또 넘어지면은 스랩이 차니까 두 사람 배로 케이블넌 왜 갑자기 씹어던져? 그새 2성을 잃어버렸군 되게 종결이 쇠장이던가 아 이거 발명가 왜 자꾸 이렇게 나와 롤리팟 그냥 던져도 된대 소리 듣고 던져 아니 발명가 저거 따로 나오던 꼴을 못 보네 아 아우 1렘 언제나 언제쯤이나 대단원 별등을 대단원 여러 번을 치고 언젠간 아우 1렘 아우 1렘 아우 1렘 아우 1렘 아우 1렘 아우 1렘 광대하는거지 아우 1렘 아우 광대하는 이유지 아우 세상에 오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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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짝수 좀 줘요 아이고 아이고 나만 짝수 없어 왼쪽에 때릴걸 저주 너는 타별하리라 아이 저주 안뜨니까 불안한데 아아이 망할꺼 이렇게 해서 다음톤에 버저 필기하고 덱축불리면 되겠다 아 던지지마 감히 주사위를 던져 지질맨 너는 타별할 것이다 너는 타별할 것이다 내 남동생 이빨 잘 닦고 다니는지 확인해줘라 더마쿡아 복제 대단원 복제 음 쌍승 복제 광대 지팡이 롤리팝 세분화 아 이거 짝수 카드 너무 많아서 안되겠다 주걱검 달명가 달명가 하나도는 오히려 말리지 않을까 물론 필기하면 끝까지긴 한데 그럴까 3영감 메타 영감쟁이 메타 다 달명가 다 몰아서 나오는거 봐 짜증난다 버려 그냥 흐흐흐 야 이걸 구같으네 참 안됐네요 아쉬우시겠어요 아쉬우시겠어요 발명가 이거 다 뭉쳐서 나오는데 버그 아니야 덱을 제대로 안 섞어주는데 다 마주 일부러 덱을 좀 하고 에이 롤리팝 레이 롤리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! 아이 말도 안 된다 진짜. 진짜 말도 안 된다. 이게 게임이야 이게? 게임이냐고. 나도 사기칠래. 너만 안 사기치냐? 나도 사기친다. 나도 사기칠래. 더러운 게임. 어리숙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. 다이시 던전.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치지? 내 게임은 양심도 없다. 진짜. 진짜 후아 이렇게 하면 또. 아 근데 이렇게 해봐도 진짜 확실히. 나비보다는. 나비보단 냉기가 쓰기 편해. 나비보단 냉기. 애들이 너버스 하기를 대략 붙여. 나비보단 냉기. 나비보단 냉기. 나비보단 냉기. 다리 만드는. 아비보단 냉기. 맨날 빙결만 집어서. 딴 거 써봤듯. 나 이 꿀 날 거 같았으면. 빙결이나 쓸 걸 그랬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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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운의 여인이 열렸다. 좋다, 기다려라.